방금 2부에서 어떤 가지는 4310의 2부에서 저 사람들이 핸드폰 가지고도 장난을 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줘요.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끊어버리네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3부가 되겠네요. 13분에 끝나버렸는데 15분이면 끝날 수 있는 2, 3분이면 끝날 수 있는 것을 중간에 끊어버리네요. 그래서 저는 비닐하우스 전에 컨테이너 박스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인터넷에 계속 올렸어요. 그랬더니 컨테이너 박스를 자꾸 저기에 기계를 설치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모든 도감청을 한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 비닐하우스를 밑에 시커먼 비닐하우스를 하나 쳐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상주시키더라고요. 그러고는 이제 그 비닐하우스를 질 때 옛날 이 동네에 살다가 광주로인지 어디로 다른 지역에 가서 떠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뭐 파살을 했나 봐요.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로 다시 그 사람 들여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고용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동네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저자가 너를 죽였을 때 동네 사람은 하나도 같은 종씨, 같은 종씨들이기 때문에 다 감춰줄 거라는 거예요. 너를 죽여도 다른 사람, 이 동네 사람이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건 뭐 지어요? 그랬더니 아니 다른 건물을 짓고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공사하는 사람이. 그런데 이제 이 고향에서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 Y기업한테 매수당해가지고 달달이 한 내가 보기에는 한 3,400씩 받았다고 봐요. 그런데 그 하수인이 저기 이거 뭘 짓는 거예요? 그랬더니 자기가 살 것인데 여기요 기계실이 들어와요.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계속 컨테이너박스가 기계실이라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아니다고 했던 것들이 이번에 비닐하우스가 그냥 비닐하우스여 하면서 그 비닐하우스 짓는데 여섯, 일곱 명이 들어와서는 아주 뭘 하더라고요. 비닐하우스라는 건 아주 노숙자 되기 직전인 상태잖아요. 그런데 저기 일곱, 여덟 명이 와서 공사를 하는데 밑에다가 시멘트를 깐데 비닐하우스면 농사를 짓는데 그게 아니네? 그런데 그다음에 보니까 뭐 산림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무슨 기계실이 필요한 건가? 그러면 저 컨테이너박스가 문이 확 열려버리면서 열어놓더라고 이제는. 내가 의심했던 게 컨테이너박스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말한 거죠. 그러고 나서는 그 기계실이 들어온 뒤부터 독가스를 우리 집에 보내고 연기를 품어가지고 내가 쫓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독가스를 보내고 지금 연기를 치니까 빨리 가서 저걸 정지시키라고 해서 쫓아 내려갔더니 막 시커먼 번지를 우리 집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는 저 구석지에서 숨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데서 끌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온 가족이 막 기침을 하고 막 이게 폐가 막 따끔거리고 막 통증이 오는데 그 전에 폐를 낳았는데 다시 재발시키기 위해서 저기 저런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갔더니 이번에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게 아니고 작은 연기가 그 검은 연기보다 더 독하다 하나님 그러죠. 그런데 그것을 은근하게 떼서 우리 집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더라고요. 그리고 자기는 저 구석지에서 제 끝에 방에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오라고 아저씨 나 좀 봅시다. 그래가지고 이걸 당신랑 끌으라니까 이따 끌게요. 아니 지금 당신끌세요. 지금 우리 온 식구가 기침을 하고 이게 막 폐에 통증이 오는데 폐암에 걸렸던 사람인데 이걸 재발시켜서 지금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누가 폐암 걸렸는데요 그러더라고 그 아저씨가. 내가 폐암 걸렸다고.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그 모르고 이제 그 시킨 대로 돈 받아 먹고 하는 거죠.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걸 틀려면은 저 구석지 저쪽으로 하라고 우리 집 대문 쪽이 말고 이런 것을 태우려면은 그리고 요새 세상에 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상태였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한 군대가 와서 그걸 밟아버리니까 막 뼈가 바스라이 깨져버리더라고요. 그런 걸 환상을 봤는데 오늘 보니까 막 그 집이 살림이 나가고 난리를 치는데 보니까 근데 내가 산 기도하고 올라오면 저게 장례식이 보인다. 장례식장이 자꾸 보여요. 저 검정 하우스를 볼 때마다. 그러더니 저번 겨울부터 계속 장례식이 보이는 거예요. 장례식장이. 저 사람이 죽을 모양이네.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살림을 빼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살아서 오면은 또 그 짓을 할 것이다.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죽이시겠다는 의도였죠. 그런데 오늘 죽어서 사위하고 딸이라고 와서는 다 살림을 빼가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. 나를 죽이려 하다가 자기가 죽은 거죠. 하나님이 지키신 자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참 오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이 에덴에서 주방당한 죄인의 후손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비결인 것입니다. 잠시 후에 어떤 과정 4310에 들으신 성도를 위해서 축도와 중부기도가 있겠습니다.